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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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과목마이 홍쿤니 아래 티피셋 메한 객컴바딤뉴란던 영원이라는 말이 굉장히 저도 그렇고 흔들도 그렇고 서로가 영원을 원하는 그런 단어일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서로에게 소중한 의미고 또 이제 첫 번째 팬미팅을 시작하는 만큼 서로가 영원했으면 하는 어.. 시작을 담아서 그런 마음으로 영원이라는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아.. 뭔 컨셉 나와 래곤 송구가 프랜팬 이 점에 있는 건 프랜팬 매화 자 프랜팬 또다 아.. 아.. 래저러 프랜팬 채널 1번 루시기 어.. 우선 좀 떨리고요 오랜만이라서 그 오랜만에 무대 위에서 제가 춤을 추고 노래하는 게 게다가 또 혼자서 흥냐하니까 그런 거를 굉장히 떨리고 그리고 너무 기대가 되고 어.. 굉장히 어.. 그.. 큰 힘을 아무튼 큰 힘을 받아서 열심히 무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래곤 송구가 어.. 네.. 와서 먹었습니다 어떤 음식 드셨는지 기억하세요? 똠약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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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요 근데 또 특이하더라고요 그.. 코코넛이랑 같이 되어있어서 그게 더 맛있었어요 래요 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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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그 장소에 가서 사진 찍고 싶어요 그.. 못 찍은 곳이 또 많아요 되게 이쁘고 네.. 그 섬에서 되게 아름답고 이쁜 곳이 있는데 이것저것 많이 못.. 시간상 못 돌아다니는 게 있어가지고 그럼 다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아우라 아.. 아.. 열려도된 순간은 어.. 뭔가.. 18살에서 일어나는 그런 뿌리 청춘들의 어.. 음.. 감성 청춘 드라마 네.. 그런 뭔가 우리에게 일어날법한 누구에게나 일어날법한 여러분들을 솔직하고 솔직하게 담아낸 첫 사툼입니다. 아... 아... 글쎄요. 아... 아... 글쎄요. 아... 어... 너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영화도 해보고 싶고, 뮤지컬, 음악, 앨범, 등등 다 보통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욕심이 넘치는 에러세요. 아... 모든지 다 해보고 싶습니다. 오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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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옹성우가 더 지금은 제가 더 획득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우라 펜펜 약루와 수십이 도구촌이 빛무니방 약루와 카자희나 남펭이 서핑블랭 야지나 남펭 아우라이하 음... 어... 음... 아니면 내일 대답을 해주셔도 됐네요. 뭐 추천하고 싶은 노래는요. 같이 듣고 싶은 노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패밋팅에서 또 보실 수 있을 거니까 기대해주세요. 아우... 굉장히 많은 것을 봤거나 너무너무 많고 또 사람 자체를 좀 많이... 그냥 가던 길에서 다른 문을 또 활짝 열어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또 나란 사람에 있어서도 나 자신을 가져져 있던 그런... 나 자신을 많이 바꿀 수 있던 그런 감상 주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우... 아우... 우선 아까 말했다시피 드라마가 이제 기다리고 있고요. 네. 언제 방영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다리고 있고요. 네. 또 드라마 이외에도 어... 어... 춤, 노래, 뭐 등등 다양한 어... 방면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거니까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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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이제 앞... 우리 아까 탭팀에서도 굉장히 큰 기분을 얻을 거 같고 어... 좋은 무대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어... 어... 또 금방 올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아오 랍스는 타이 하아 어. 자식. 포즈 에어 인스텐은 래요? 아 네. 다 하아. 한 번 더 해? 응. 미카음을 이제 못 한 번 더 해? 요건 뭐지? 어. 사실 그거는 스페어인 래요? 5.28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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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임 스위 restriction 한마디 더 가르쳐드려도 될까요? 무쁘부는 develop 이건 뭔가 안친한 사람한테만 violence 그렇게 알을 것 같은데요 RPno 것도 vontade 만해서 놗카 팬들이 부를 때는 여기 보시면 너왕 너왕 someone 내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